여러분들 저는 클래식 머슬카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의 이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자동차를 오늘 찾았어요 그것은 바로 인터넷 남부사 안드레스 2인승의 딥글라스 비계로 보시면은 1969년식의 쉐보레 카마로를 모델로 만든 것 같아요 가격은 21,000달러 저렴하죠? 이동수단 제온은 딱 평균이에요 엄청 빠르진 않고 느리지도 않고 노란색으로 구별을 클릭 이 차는 진짜 박물관을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여러분들 옛날 미국차답게 직선이 많이 사용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라이트는 원형으로 4개 그리고 사이드미러는 본넷 위에 달려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직선이 이렇게 쭉 뭔가 되게 네모네모하죠? 유리창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운전시야가 좋을거에요 아 그리고 바퀴는 볼 거 없어요 옛날차는 바퀴가 별로에요 뒤쪽 트렁크도 뭔가 되게 넓게 빠져있고 크롭으로 장식된 범퍼 배기구는 양쪽에 2개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아 좋아요 오우 이 소리 오우 엔진 소리 너무 좋은데요 이거? 차량의 모듬 문 열어볼게요 이동수단 모듈기 딱딱 그렇지 어? 뭐지? 잠시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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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트렁크에 올라와주세요 자 여러분들 날아갑니다 준비하세요 엥? 아니 왜 안날아가 이거 뭐야 아 여러분들 트렁크가 형체가 없어요 여기서 총을 쏘시면은 아마 관통이 될겁니다 그냥 관통이 되죠? 다잇! 다잇! 이 트렁크가 절대로 안떨어지네요 트렁크 내부 공간은 그래픽이 좋진 않구요 좁아요 앞쪽을 보시면은 이 거대한 엔진 미즈의 갬성 내부 시트는 올드에요 제가 한번 타볼게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블랙톤을 많이 썼는데 계기판만큼은 우드 트림으로 장식이 되어있습니다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핸들이 속도기를 가리는데 얘는 안가려요 그리고 구동 방식은 당연히 후륜이겠죠 보시면은 후륜구동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 차가 윌리가 드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준비하시고 보시면은 살짝 들립니다 살짝 주행 성능을 바로 확인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처음에 약간 휴리스프는 있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가속력이 살짝 굼뜹니다 지금 60마을 돌파 80마을 돌파 아 이게 초중반까지는 느리다가 중반부터 갑자기 확 빨라져요 바로 핸들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한번 미끄러질 것 같은데 왼쪽! 고르시! 나이스샷! 아잇! 죄송합니다 오른쪽 이게 생각보다 잘 돌아가요 적당히 잘 돌아가면서 오버스티어 성향도 별로 없고 여기서 점프! 하이여만 갔습니다 안돼! 이런 재작! 여러분들 지금 제 자동차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고치러 가야겠어요 네고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엔진 풀업 그 다음에 머플러는 바꿔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드 좋은게 있을겁니다 바로 이거죠 쨍걸 흡입구 벌레잡이 골라드릴게요 경적은 기본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캣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색상은 화이트 쥐아담에 도색 1차 색상은 미드나이트 퍼플 그 다음에 롤케이지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스포일러 드래그 날개 골라드릴게요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펜션 풀업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휠같은 경우는 머슬카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드래그 SPL 골라드리겠습니다 휠 색상은 데저트10 타이어 개조형 타이어 달지 않을게요 타이어 향상 방차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그 다음에 휠 리바 달지 않을거에요 창문은 리무제 자 이제 개조각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오 소리 좋아 오마이갓 여러분들 저희 집앞에 다른 머슬카들이 모여있군요 먼저 이거는 재차 디클래스 기계로 인폰트의 듀크 트라바더건 툴렛 클래식 세이버 터브 커스톰 인폰트의 루이너 제가 지금 공사장에 왔습니다 여기에서 머슬카 묘기를 한번 부려볼게요 먼저 여기다가 기름을 뿌리고 자 고고고 출발 준비하시고 출발 빠싸 빠잇샷 자 여러분들 제가 가보겠습니다 출발 갑니다 주마트 여기서 나이스샷 미션 클리어 갑니다 출발 발사 발사 나이스샷 성공했죠 굿 이런들이 이번에는 머슬카를 타고서 기차를 추격해볼게요 따라갑시다 이쪽으로 운전사를 잡아볼거에요 앞을 막아 길 막아 여기 못나게 막아 길을 보시면 발사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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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치봐 앞에 윌리를 안했군요 윌리 스타트 멋지면은 윌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드래그레이스 해볼게요 출발 가자 어우 무거워 어우 무거워 진짜 머슬카들의 드래그레이스는 처음이 진짜 무거워요 아 제가 처음에 빠른 것 같았지만 저기 앞에 저 까마샷 뭐였죠? 저게 바로 세이버 터보 커스텀 그게 제일 빠르고요 2등은 임포테 듀크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3등 윌리 스타트 윌리 스타트 윌리 스타트 나이스샷 나이스샷 좀만 더 화이팅 좀만 더 화이팅 지을 순 없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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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가까여주마 이사람아 오 제발 제발 오 그렇다면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조합적인 표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디자인도 이쁘고 성능도 준수하고 배기음도 좋고 무엇보다 가격이 진짜 싸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